한국사의 해설에 품격을 넘는 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고 어플인 하이안국사 오늘의 문제 12월 30일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조금 고대시대가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가볍게 다뤄보죠. 1번 밑줄극의 왕의 업적을 오른 것 그래도 어제 문제들보다는 조금 많이 쉬운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위에 사료가 포인트가 중요한데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자 여러분들 진짜 이런 걸 초반에 제일 많이 낚이시거든요. 다행히 이 문제는 그런 낚치는 안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키워드는 황룡사예요. 자 근데 황룡사와 황룡사 내부에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거랑 서울대학교에 뭐 문과대학도 있을 거고 이과대학도 있을 거고 생명과학 계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 건물과 내부에 있는 부속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룡사 자체는 지능왕이에요. 지금 문제 시점은 이런 거고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자주 낚여요. 근데 여기 보시면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차했다는 곳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종합해가지고 지능왕을 뽑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낚여요. 뭐 부속사를 창구한 의상과 고려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부속사 무량수전의 시기를 또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이런 문제 보면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지능왕이랑 관련된 걸 다뤘으니까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해가지고 청소년 수양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삼국시대 통일에 기여한 인물들을 양성한 이 단체가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특정식 이후니까 선지에서 제일 마지막 발사한 걸 고르면 되는데 아마 이 문제는 선지의 시점이 뭔지를 좀 다 낚였을 거예요. 자 왕이 구원을 요청했대요. 근데 당시에 견원이 아직 구원병이 도착하지 않은 거 보고서 왕경에 침입해가지고 그랬다는데 자 여기서 말한 왕은 일단 경혜왕이에요. 신라의 30... 어 그 35가 아니에요. 그 신라의 거의 마지막 기전쯤 왕인 경혜왕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한 왕경이라는 거는 경주를 말한 거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후백제의 견원이 정말 세져가지고 신라를 위협할 쯤인데 예를 들어서 들어오니까 당시 왕권에게 군사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 대비를 못하고 지네끼리 포석정에서 술게임하고 놀고 있다가 이 견원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경혜왕이 피사야 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사료 해석이 중요했었는데 경혜왕이 피사야 된 시점이다. 그럴 땐 보통 포석정을 힌트로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를 좀 키워드로 잡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왕경, 왕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공장 아니면은 이게 맥락상 지금 어디에 말하는 거지? 헷갈리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시점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좀 경혜왕 이후에 잘 나오는 후상국 시대 통일 과정은 공고, 신, 1이거든요.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통일신라의 멸망과 신검의 금산사 유패 그리고 일리천전투 이게 나오거든요. 보통 흐름상. 근데 여러분들이 신라가 멸망했다는 걸 보통 이렇게 안 주고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사신과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렸다면 소위 기출식 키워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순왕 김부가 경주의 지방과 임명됐다는 거는 그 경순왕이 왕건에게 항복을 한 다음에 다시는 자기는 이제 고려로 통합되면서 통일신라의 그 수도는 이렇게 편이 되었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데 이 맥락이 아 그런 거구나 이해를 못하자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따로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3번 아래의 그림을 그린 인물은 누르인가? 자 이건 제가 만든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거 좀 포인트 참 좋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솔직히 그림 유형 여러분들이 그림 보자마자 아 이게 누구의 누구구나 이거 누구의 어떤 거구나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견의 몽유도 온도에요. 근데 아마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정선이 헷갈렸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선의 금강전도랑 이 안견의 몽유도 온도가 정말 헷갈리기 쉽거든요.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외우면 좋아요. 자 안견은 조선시대 전기에 활동했어요. 자 정선은 후기에 활동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 상하좌우 뭐 가로세로 이렇게 말하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로 가로 자 이렇게 안 말하죠. 가로세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기가 먼저고 후기가 나중에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가로세로 말할 때도 가로 다음 세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전기 먼저 있는 거는 가로로 길고 후기에 나중에 나온 건 세로로 길다.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몽유도 온도 이렇게 가로로 좀 길잖아요. 근데 금강전도는 조금 반대로 세로로 좀 긴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가로로 길에 안견이다. 세로로 길에 정선이다. 조금 이렇게 구별하시면 두 그림을 좀 구별하기 조금 여러분들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가지고 3번이 됩니다. 4번 가 인물이 어떤 옳은 거 자 이 문제도 제가 만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제가 의도한 게 뭐냐면 어 아까 말한 이거랑 조금 비슷한 유형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견언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든 의도는 뭐냐면 자 사신으로 알고 후당에 들어가 제휴국을 칭했고 후당에서 책명했다. 이걸 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는 견언은 당시에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후당과 5월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그걸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후당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아 견언이 사신 파견한 거구나 그 맥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냐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로는 최근 경향에서 후상국 시대의 통일과정 유형을 내면 공산전투랑 고창전투에서 누가 이겼는지 그걸 또 포인트로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고 다시 보여드리면 자 공산전투에서는 견언이 이기고 왕건이 패배했어요. 반대로 고창전투에서는 견언이 지고 왕건이 승리했거든요. 근데 최근 기출에서 이런 키워드를 되게 잘 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견언을 다룬 거니까 견언은 공산전투에서 이겼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마지막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거는 그나마 좀 쉬운 문제인데 아직 기출을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리신 것 같거든요. 일단 보면은 이 문제는 포인트가 첫 번째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자 준왕 나오는 거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솔직히 눈치가 있었다면 일단 고조선이랑 관련된 거다. 그걸 사서 써야 돼요. 만약 몰랐더라도 왕검성을 보자마자 고조선인 거 알아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 왕에 해당된 인물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던 거 보자마자 위만인 거 알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랐다면 최소한 이 문제가 고조선이랑 관련된 거구나. 그거에 눈치를 챘어야 되거든요. 근데 윤령을 반품한 거는 대표적으로 고구려랑 신라가 해당될 수 있고 화랑도 신라 내신자평은 백제 진범과 인둔 이게 위만식의 영토 확장 정책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 지방의 여러 성에 욕살 철역은지 등을 두었던 거는 고구려이기 때문에 애초에 나라만 제대로 구분했더라도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